나 IPTV 완전 다 사서 보잖아요 난 최신 영화 나오면 그냥 보거든요 최신 영화 한 편 하면 만원이에요 만원 영화보다 비싸요 19금 채널은 잘 안 봐요 저번에 한번 봐봤는데 IPTV에 있는 19금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애시당초 남자들이 그딴 거 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남자들의 눈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수위가 너무 낮아서 돈 주고 보는 것 자체가 아까워요 어쨌거나 봤다는 거잖아요 아 잠깐 보고 말았어 수준 낮아가지고 아 야동도 수준이 있지 아무거나 안 봅니다 의외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평보다도 더 까다로운 게 이세계에요 대돈님 수준은 뭔가요 주연이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배우가 나와야 일단 흥미롭지 누구예요 그 양반은 요즘 작품 활동을 잘 안해요 하여튼 이런 야한이긴 그만하도록 합시다 우리 유교방송에 갑자기 음란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이게 불쾌하네요 잠시 또 오늘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요거 하고 지나가야지 안그랬다가는 오늘 방송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짓지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성스러운 시간에 지금 성스러운 시간에 지금 성스러운 시간에 지금 누가 게으름 소리가 들리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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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